지금부터 10분 시험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. 에스프레소 4잔, 카푸치노 4잔입니다. 준비, 시작!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박갈바이스타입니다. 제가 오늘 제공해드릴 커피는 루소젠트이며, 플레이버는 플로란 & 스윗포테이토, 패스티 밸런스는 너틴 초콜릿 스윗디스, 바디와 엑스립트인은 미디어, 에프터는 스무스머스필 & 클린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커피를 제공해드릴 테니,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네, 다음 시간에... 크로놉스, 플로란 & 스윗포테이토 적응, 플로란 & 스윗포테이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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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경과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맛있게 드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분 남았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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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남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